북한 인권법 현실은 참 안타깝고 서글픈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눈치만 살피면서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잊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기회가 날 때마다 북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법까지 지켜지지 않으면서 잊혀져가는 이런 상황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 부분을 견고하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 세워서 반드시 북한 인권이 한반도에서 그렇게 다 지켜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